그의 화를 풀어주기 위한 마지막 필살기. 간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작가님. 그냥 화 푸세요. 그냥 서울에서 그런 거니까 화 풀어야죠. 다음에 또 봐요, 그러면. 네. 들어가세요. 야, 층앱도 왜 찍으냐? 아직도 화가 났군. 좋아. 1단계. 이거 완전 좋은 거라며? 몰라. 고마워. 애교로도 안 된다 이거냐? 이 형은 전화를 한 번에 받는 꼴을 못 봐요. 돌아왔다. 술이나 한잔하자. 서정아. 나 귀국했는데 잠깐 볼. 야나 밥밥 100일이야? 야, 대화 중에 자꾸 포만 볼 거야? 어? 아우, 그놈의 100일 땜에 정말. 안 되겠다. 2단계. 왜, 왜 그래? 왔어, 왔어. 이제 눈물만 흘리면 돼. 은유야. 아니, 내가. 기억을 한다고 한다는 게. 그걸 까먹었는데. 내가 자꾸 원망스러워가지고. 이렇게까지 네가 화낼 줄은 몰랐어. 아니, 화가 아니라. 서운한 거지. 오케이, 오케이. 서운한 거다. 이제 화난 거 아님. 이거 선물 준비한다고. 웹툰 작업도 몰아서 했을 텐데. 됐어, 그만해.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확 풀렸어? 확 안 났어. 뭐. 에이, 아직 좀 남은 거 같은데 뭐. 우리가 만나다 보면. 나한텐 중요한데. 너한텐 안 중요. 덜 중요한 게 있을 수도 있겠지. 오늘 같이.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는 거니까. 흠. 근데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어. 내가 이런 거 안 챙긴다고 푸란 척 해놓고. 뭐야. 갑자기 왜 이렇게 착해졌어? 내가 너무 혼자 기대한 탓에. 나 혼자 삐지고. 그만해 이제. 저. 저, 저, 내 함에 있는데. 뭐 어떡해? 함에 있는데 친하게 해줘? 왜, 왜 이러세요? 왜, 왜 친하게 해줘? 왜, 왜 친하게 해줘? 감탄해. 다시 스윗하네요. 좋을 때야. 저 사장님. 응? 연애하시지 않으세요? 잔인한 새끼. 나 화장실 갈 거야. 저. 장염이세요? 오늘 내가 쏜다. 됐어, 내가 살 거야. 어? 잎들 박치기 당하고 싶냐? 여기 공공장소예요. 아직 하나니? 아뇨, 나 몰랐어요. 아닐 거 같은데. 가자. 누나가 다 찾을게. 네, 누나. 따라와. 어, 아빠? 아니, 조금 샀어, 조금. 아, 엄마가 거짓말하는 거야. 엄마가 사놓고 내가 샀다고 하는 거야. 아빠, 나미도 엄마도. 나 믿지? 끝낸다. 아, 그냥 인사해 주시면 될 거 같아. 여기 끝에 가서. 별일 있겠어. 했다. 너무 궁금해. KI στbb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